금방망이, 은방망이 옛날 어느 곳에 심술굳고 욕심사나운 형과 마음 착하고 정직한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커서 장가를 들자 부모의 살림살이를 모조리 가지고 딴 살림을 나가고 아직 나이 어린 아우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우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날아갔어요. 호젓한 산 속에서 아우가 혼자 벅벅 마른 잎을 긁고 있으려니까 마른 나뭇잎 밑에서 난데없이 개암한 톨이 떽떽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옳지,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군. 아우는 기뻐하며 얼른 개암알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벅벅 갈퀴질을 하고 있으려니까 나뭇잎 밑에서 또다시 개암한 톨이 떼고르르 굴러 나왔어요. 옳지, 이건 어머님 갖다 드려야겠군. 아우는 개암알을 또 호주머니에 주워 넣었습니다. 아우는 계속해서 버억벅 마른 나뭇잎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려니까 또다시 개암한 톨이 떽떼구르르 굴러 나왔어요. 옳지, 이건 형님 갖다 드려야겠군. 아우는 다시 그 개암알을 호주머니에 주워 넣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아우는 분수히 긁어 모은 마른 나뭇잎을 묶어서 지게에 걸머지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사방이 캄캄해져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야단낮군, 이젠 어디서든지 하룻밤 자고 갈 수밖에 없다. 아우는 하룻밤 의지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다녀보니 어느 골짜기에 다 무너져가는 커다란 빈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아우는 반가워서 곧 나무지개를 내려놓고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벽은 거의 무너지고 문 하나 없이 아주 새산했습니다. 아우는 겨우 몸을 의지할 만한 곳을 골라서 자리를 마련하고 들어누었습니다. 산속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주위는 먹장같이 캄캄한데 이따금 산짐승의 울부짖는 외마디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아우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으려니까 벼랑간 집 뒤에서 쿵쿵쿵하더니 밖에서 왁자그르르 떠드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는 도둑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쭈뼛해지고 겁이 더럭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갈 구멍을 찾다가 엉겁결에 그만 들보 위로 껑충 뛰어 올라가 숨었어요. 아우가 들보 위에 가만히 걸터 앉아서 동정을 살피고 있으려니까 떠들썩한 말소리와 함께 난데없는 도깨비 무리가 수없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널따란 대청마루에 우중우중 모여 앉아서 서로 저마다 그날 하루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고 온 장난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오늘 짐 씻고 가는 소바를 땅에다 딱 붙여놓았다. 그랬더니 소 임자는 소가 가지 않는다고 소를 철썩철썩 때리고 소는 안타까워서 계속 맹맹거리는 것이 어찌나 우습고 재미있던지 난 오늘 개울에서 고기 잡는 영감의 고기 바구니에서 몰래 고기를 다 꺼내버리고 대신 새똥을 하나 가득 넣어두었어. 집에 가서 바구니를 들여다보면 허무할 게다. 난 오늘 동네에 내려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처마 끝에 불을 조르르 매달았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걸 끊으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법석을 떴는데 참 우스워 죽겠더라. 도깨비들은 이렇게 한참 찍고 까불고 북새를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도깨비가 자 이제 방망이질이나 해보자 하고 바지춤에서 다듬이 방망이 같은 것을 꺼내더니 곧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떠들어댔습니다.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집안이 떠나갈 듯이 요란스레 뚜드럭 뚝딱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깨비들이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마룻바닥에 난데없이 금덩이 은덩이가 떼고르르 굴러 나오는 거예요. 들보 위에 가만히 앉아서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우는 하도 오래 있으려니까 저녁도 안 먹었던 터라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낮에 나무하다가 주운 개아만토를 꺼내서 딱 하고 깨물었어요. 정신없이 방망이질을 하던 도깨비들은 이 소리에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한꺼번에 방망이질을 멈추고 잠잠해졌어요. 가만 기둥이 찌그러지는 게다. 아마 집이 찌그러지는 모양이야. 도깨비들은 눈이 둥그레져서 저마다 한 마디씩 얘기했습니다. 이때 아우는 다시 남은 개아마를 꺼내 계속해서 딱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도깨비들은 대들보가 부러진다.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이 주저앉아. 어서 뛰자. 하고 저마다 뛰어 일어나며 집 밖으로 나가 멀리 도망쳤습니다. 도깨비들이 다 달아난 다음 아우가 대들보에서 내려와 보니 도깨비들이 어찌나 급했던지 산더미같이 굴러나와 쌓였던 금덩이, 은덩이를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하고 죄다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아우는 곧바로 나와서 지게에 얹었던 나무를 모두 내려놓고 대신 금덩이, 은덩이를 한 지게에 잔뜩 걸머지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아우는 금덩이, 은덩이를 팔아서 부모님을 잘 모시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심술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형은 아우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형은 한다름에 아우를 찾아가서 닥달을 했어요. 전에는 가난하게 살던 놈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큰 부자가 되었느냐. 어디서 도둑질을 해온 것이 아니냐. 아우는 할 수 없이 금덩이, 은덩이를 얻게 된 사연을 형한테 제다 이야기하고 자기 재산을 얼마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형이 그 정도로 성의 찰리가 없었어요. 형은 아우한테서 금덩이, 은덩이를 얻게 된 사연을 듣자 곧 자기도 아우처럼 도깨비한테 가서 금덩이, 은덩이를 얻어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형은 집안 사람들에게 산에 가서 금덩이, 은덩이를 많이 얻어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안 하던 나무를 하러 일부러 지게를 하나 큼직하게 만들어 가지고 산 속으로 들어갔지요. 형이 한 곳에 이르러 벅벅 신나게 갈퀴지를 하고 있으려니 과연 커다란 개암 한 톨이 떼구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제 욕심만 채울 줄 아는 형은 이것을 보고 이건 나 먹고 하고 우선 저부터 딱 하고 깨몰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개암 한 알이 굴러 나오자 형은 또다시 이것도 나 먹고 하며 딱 하고 깨몰어 먹었어요. 세 번째 개암이 한 톨 떼구르르 굴러왔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이번에는 이건 우리 마누라 주고 하고 얼른 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은 일부러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나무를 두어단해서 덜렁 걸머지고 아우가 가르쳐준 빈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형은 지게를 밖에 세워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곧 들뽀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도깨비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과연 아우의 말대로 쿠덩쿠덩 짓거릴 짓걸 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오늘 어디 가서 무얼 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어떻게 해줬다. 나는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장난을 했다. 이렇게 자기들의 하루 동안 한 일을 저마다 떠들어댔어요. 욕심쟁이 형은 왜 도깨비들이 방망이질을 하지 않나 하고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니까 몹시 답답했습니다. 도깨비들은 한참 동안 떠벌려 대더니 마침내 방망이를 꺼내 뚝딱 하며 방망이질을 시작했어요. 은나와라 뚝딱 금나봐라 뚝 딱 그럴 때마다 번쩍번쩍하는 금덩이 은덩이가 떼구르르 굴러나와서는 마룻바닥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이것을 보자 그만 솟구치는 욕심에 눈이 벌컥 뒤집혔지요. 그리하여 금덩이 은덩이가 어지간히 나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주머니에서 개암아를 꺼내 딱 하고 깨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도깨비들은 한꺼번에 방망이질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왁자짓걸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뭐야 어떤 놈이 또 장난을 하는 모양이구나 요전에 왔던 놈이 재미를 보고 또 왔나 보다 그놈을 잡아서 전날 잃어버렸던 금덩이 은덩이를 도로 찾아내야겠다. 도깨비들은 이렇게 말하더니 달려들어서 대뜸 들보위에 있는 형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이놈아 전날 가져간 금덩이 은덩이를 당장 도로 가져오너라. 형은 그만 어리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 손을 싹싹 맛비비며 비는 신흥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도깨비들은 한참 형을 닭다라 다가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이놈이 영 말을 안하니 이놈의 입을 언청이로 만들어주자 하고 한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코를 한 백자쯤 늘려주자. 그래 그게 좋겠다. 여러 도깨비들은 모두 손뼉을 쳤습니다. 한 도깨비가 방망이로 형의 코를 딱 두드리면서 한 발 늘어나라 뚝 딱 열 발 늘어나라 뚝 딱 하니까 벼랑간 형의 코가 불쑥불쑥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몇 발인지 모르게 길다란 코가 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도깨비들은 키키 거리며 허리가 끊어지게 웃어대더니 금덩이 은덩이를 주섬주섬 주워들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형은 공연이 쓸데없는 욕심을 냈다가 금덩이 은덩이는 커녕 잔뜩 늘어난 코를 질질 끌며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바보 사위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바보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비록 장가는 들었지만 워낙 어리석어서 세상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생각이 좁고 기억력마저 흐려서 남의 놀림을 받고 창피를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바보의 부인은 반대로 펑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늘 걱정이 되어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남편을 가르치고 이것저것 주의를 시켰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지 부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 바보가 어느 날 부인과 함께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 된 뒤로 처음 가는 더라 바보는 그저 신인하고 즐겁기만 했어요. 그러나 부인은 이번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친정으로 가는 것은 기뻤으나 남편이 너무 바보스러워서 또 어떤 실수를 할지 걱정스러웠어요. 더욱이 어른들에게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이나 장모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어쩌나 하고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궁리하던 끝에 남편이 장인 장모 앞에서 고분고분 인사를 잘하는 사위로 보이게 하려고 참으로 묘한 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부인은 가느면서도 단단하고 길다란 시를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그 한 끝을 남편의 고추에 메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끝을 자기가 잡고 있으면서 그 시를 당겨 신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를 한 번 당기면 남편이 장인이나 장모를 보고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두 번 당기면 장인에게 담배 태우십시오 하고 인사하라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웃읍기는 해도 참으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혹시 남편이 실수할까 봐 친정으로 떠나기 전에 남편과 몇 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아야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에이구 그 아야 소리는 빼요. 섹시야 아픈 걸 아프다고 하는 게 뭐 잘못이야? 그래도 꾹 참고 아프단 소리는 마세요.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이번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해보고는 둘이서 자신있게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사위는 장인과 장모가 있는 서가에 도착했어요. 조금 있으려니까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장인과 사위가 겸상을 받아 한상에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체면도 안 차리고 널름널름 잘도 주워먹어 이미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부엌에 있던 부인이 실끝을 한 번 당겼습니다. 고추가 찌릿하자 사위는 약속한 대로 얼른 장인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이 소리를 듣자 장인은 바보 사위가 이제 인사도 잘하니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고 속으로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장인도 숟가락을 놓고 상을 물렸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부인이 실끝을 두 번 당겼습니다. 담배 태우십시오. 사위가 또 꼬박 절을 하면서 장인에게 담배 태우기를 권했습니다. 이럴수록 장인은 사위가 퍽 상냥하고 이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속으로 아주 기뻐 했어요. 여기까지는 서로가 약속한 대로 척척 잘 되어 갔습니다. 집을 나올 때 미리 여러 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쩌지요? 일이 잘못되느라고 부엌에서 일하던 부인이 변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얼른 변소에 다녀올 생각으로 부엌을 나서다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실끝을 부뜸하게 놓여있는 부거 대가리에 꽁꽁 매두고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일은 아주 엉뚱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변소에 가고 없는 사이에 그 집게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파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사방을 돌이번거리다가 마침 부뜸하게 큰 붕어 대가리가 하나 놓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자 개는 웬 떡 이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입으로 그 부거 대가리를 쾅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치려는데 부거 대가리가 실에 꽁꽁 묶여있어 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거 대가리를 문 조둥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그 실을 끊으려고 바둥 댔습니다. 이때 방 안에 있던 바보사 위는 큰일이 났지요. 처음에 한번 실을 당기기에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하고 인사를 또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잇따라서 두 번 당겼어요. 그래서 또 담배 태우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몹시도 급하게 당겨댔습니다. 물론 사위는 부엌에서 자기 부인이 당기는 줄만 알았어요. 엉뚱하게도 개가 부거 대가리를 물고 흔드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기는 힘이 점점 급해지자 고추가 쬐고 당겨서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약속한 대로 그럴 때마다 급하게 인사를 했어요.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사위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급하게 당김으로 인사도 거기에 맞춰 빠르게 하느라 진지담배 진지담배 하며 고개를 수없이 끄덕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장인은 어땠을까요? 이미 밥도 다 먹고 담배도 다 피웠는데 사위가 미친 사람처럼 진지담배 진지담배 하며 자꾸자꾸 절을 하니 사위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바보 짓에 울컥 화가 치밀었지요. 옛기 고현놈 같은 이라고 그 지긋지긋한 바보병이 다시 도진게로군. 타옥이 장인은 사위의 고추에 실을 메어두었던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코맹맹이와 건달 돈 한 푼 없는 날건달이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가까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 저 집 보고 다니다가 덩실한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킁! 웬사람이오? 킁! 주인은 심한 코맹맹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왔습니다. 킁! 저녁밥은 먹었소? 먹었습니다. 저녁밥은커녕 점심도 굶었지만 안 먹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내칠 것 같아 둘러댔습니다. 킁! 그럼 잠이나 자고 가시오. 건달은 코맹맹이를 따라 행랑채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킁! 날마다 밤이면 친구들이 몰려와서 놀다 가는데 킁! 오늘은 동네에 초상이 나서 모두 거기서 철야를 하고 있소. 킁!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십여대를 살아오는 집인데 코맹맹이는 앉자마자 자기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반은 거짓말 같았으나 건달은 대단한 집안이라고 맞짱고를 쳤지요. 코맹맹이는 한마디 하고 킁! 두마디 하고 킁! 건달은 킁 소리에 진력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저 건성으로 예예 했습니다. 코맹맹이는 한참을 떠들다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직도 초저녁인데 갑자기 자자고 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건달은 무슨 일인가 싶어 곁에 누워서 잠든 척 코를 골았습니다. 코맹맹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안채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싱거운 작자도 다 있군. 건달은 마침 변소에 가고 싶던 참이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변소에 다녀오던 건달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어요. 코맹맹이가 킁킁하며 자기 아내한테 속타기는 소리가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소리 같았습니다. 건달은 가까이 가서 귀를 쫑그렸어요. 킁 내 상투에다 노끈을 잡아면서 킁 끄트머리를 찬 구멍 밖으로 내놓을 테니 킁 곶감떡이 다 되거든 문 밖에서 그 줄을 잡아 당기시오. 저 작자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당겨야 하오. 그렇지만 사람 인심이 어디 그렇게 야박할 수가 있나요? 인심이고 뭐고 킁 재워주는 것만도 어딘데 밤참까지 먹인단 말이오. 저 작자 보아하니 과객질의 이골이 난 작자더구먼. 킁 내일 아침에 갈 때는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하지 않고 갈 거요.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건달은 사랑빵으로 돌아와 시치미를 떼고 자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킁킁하며 돌아온 코맹맹이는 이 사람이 제대로 자나 안자나 살폈지요. 건달이 코 고는 소리를 듣고야 안심한 듯 한참 부스럭거리더니 정말 자기 상투에다 노끈을 잡아면서 창구멍으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코맹맹이는 조심조심 자리에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드리렁드리렁 코를 골았지요. 세상에 이런 노랑이가 있단 말이야. 너 할새나 내 할새나 마찬가지다. 건달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코맹맹이 상투에서 노끈을 풀어 자기 상투에다 묶었어요. 건달은 웃음을 참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 하지만 눈이 반들반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만에 상투의 기척이 왔습니다. 건달은 킁킁 코맹맹이 소리를 하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요. 킁, 곶감떡이 다 됐소. 건달은 코맹맹이 마누라 귀에다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말을 하면 목소리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마누라는 킬킬거리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킁, 얼른 먼저 가서 큰 방에 등잔불부터 꺼요. 킁, 저작자가 변소에라도 가다가 눈치를 재는 날에는 염치불구하고 들어올 거구먼. 역시 귀에 입을 대고 말하자 마누라는 알았다며 달려가서 등잔불을 껐습니다. 건달은 킁킁하며 의젓하게 방으로 들어갔지요. 킁, 오늘 떡은 유별나게 맛이 있구먼. 임자 솜씨가 그만이오. 건달은 역시 여자 귀에다 바짝 입을 대고 속삭이며 킬킬거렸습니다. 많이 드시구려. 건달은 두 끼나 굶은 다음이라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백고래가 덩실랬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끄르르 트름까지 했습니다. 킁, 저작자가 혹시 잠이 깼는지 모르겠구먼. 얼른 가봐야겠소. 건달은 역시 귀에다 속삭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랑방으로 들어갔지요. 코맹맹이는 그대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건달은 풀어놨던 도끈을 코맹맹이 상투에다 묶어놓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났어요. 닭장이 바로 사랑방 곁에 있었던지. 닭 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달기 거듭 웁니다. 코맹맹이가 잠이 깬 것 같았어요. 어라? 이 옆에 내가 달기 울 때까지 뭘 하고 있는 게야? 코맹맹이는 구시렁거리며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킁킁하며 방을 나가는 거예요. 큰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달도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갔지요. 이 옆에 내가 잠이 들어버렸네. 일어나요? 어서 일어나지 못해요? 건달은 안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큼직한 절구통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킁! 떡이 다 되었으면 나를 깨워야지 이렇게 쿨쿨 자고 있다가 어쩌고 어째? 코맹맹이는 얀장머리 없이 마누라를 닥달했습니다. 아니 영감 아닌 밤중에 실성을 한 거요 뭐요? 마누라가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실성? 내가 실성을 하다니? 킁! 나를 깨우라고 녹근까지 잡아 맺났는데 깨우기는커녕 멀쩡한 사람들로 실성했다고? 코맹맹이는 야무지게 닥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내놔오셔서 곶감떡을 맛있게 잡수시고 돌아가신 분이 깨우지 않았다고 성화들 부리니 실성을 한 게 아니고 뭐요? 킁! 뭐라고? 내가 곶감떡을 맛있게 먹고 잤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제 솜씨 칭찬까지 하시면서 맛있게 잡수신 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킁! 뭐라고? 내가 임자 솜씨 칭찬까지 하면서 맛있게 먹어? 그 녀석 짓이구나 코맹맹이는 대번에 방문을 벼락치며 뛰쳐나왔습니다. 사랑방으로 내다닿지요? 방문을 발칭 열었습니다. 이 녀석 얼른 일어나지 못하느냐? 코맹맹이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킁! 이 녀석이 어디 있나? 어디 있어? 도망쳤구나. 코맹맹이는 사랑방을 뛰쳐나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못된 작자가 있단 말이오? 마누라도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크! 이 녀석을 결단코 붙잡아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코맹맹이는 부리나케 달려가 대문을 벼락치듯 열고 큰 길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푸네. 마누라도 대문으로 나가더니 조금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나갔다가 도로 옷 입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마누라는 방에서 바삐 옷을 입었습니다. 절구통 뒤에 숨어있던 건달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킁! 여보! 그 때려 죽일 녀석이 멀리 뛴 것 같소. 킁! 이 녀석을 며칠이라도 쫓아가서 귀엽고 붙잡아 요절을 내고 말겠소. 그러자면 노자를 든든히 가지고 가야겠소. 돈 꽤 열쇠 어디 있소? 건달은 사무숨을 헐떡거리는 신용을 하며 서둘렀습니다. 열쇠 여기 있소. 그 녀석을 귀엽고 붙잡아야 합니다. 킁! 나는 손이 떨려서 못 끌으겠소. 당신이 끌러요. 그 녀석을 잡아서 내가 요자를 내나 안 내나 두고 보라고. 예쏘. 노자를 넉넉히 가져가시오. 이십냥이오. 마누라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오. 그런 쥐새끼 하나 붙잡는데 이십냥토로 가져갈 건 없소. 열량만 주시오.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시구려. 나도 양심이 있지. 그게 아니고 그까짓 놈이 도망을 치면 몇 발짝이나 적겠소. 열량이면 너 끊을 거요. 하여간 어서 가서 잡아오시고. 아이고 푸네. 킁! 이놈의 자식. 내가 가서 꼭 잡고 말 테다. 숨을 헐떡거리며 나가려던 건달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보. 그 녀석이 영악스럽기가 여욱한 대목을 녀석이오. 내가 간 뒤에 다시 돌아와서 킁킁하고 내 흉내를 내면서 대문을 열라고 할 것 같소. 아무리 킁킁하며 대문을 열라고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시오. 알았어. 내가 한 번 속지 또 속겠소. 염려 말고 그 녀석만 잡아오시오. 건달이 떠나자 마누라는 대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건달이 조금 가자 저쪽에서 코맹맹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건달은 얼른 길가로 숨었습니다. 여보. 대문 여시오. 대문 열어. 이 녀석이 멀리 도망간 것 같소. 코맹맹이는 대문을 캉캉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 녀석이 우리 남편 목소리로 나를 속였구나. 양심이 있는 것처럼 돈도 조금만 가져가더니 그새 마음이 변했단 말이냐. 이 때려죽일 녀석 같으니라고. 아니 그 녀석이 돌아와서 돈까지 가져갔다고? 그게 정말이오? 이 여우 갓내목을 녀석 능청 떠는 꼬락선이라니 내가 한번 속은 것도 분한데 또 속을 것 같으냐. 아무리 킁킁해도 소용없다 이 녀석아. 여인은 몽둥이로 대문을 깡깡치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 여편내가 미쳤나? 이제 남편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코맹맹이는 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때려죽일 녀석 너 같은 사기꾼은 보다가 처음 본다. 밤새도록 킁킁해봐. 내가 대문을 열어주는가 안 열어주는가. 아이고 망했다. 킁. 옆연내까지 실성을 하다니. 망했어 망했어. 그렇게 코맹맹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함만 치고 있었답니다. 방서방의 약수 구성에서 북으로 한참 산골자기를 더듬어 올라가면 노루가 많이 드나댄다 하여 노루꼴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이 골짜기 밑에 논 한마지기도 얻어붙이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부대기라도 일굴어와서 살고 있는 방서방이란 가난한 농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관리들의 등살에 시달리지도 않고 부자들의 성화도 없이 살았지만 얼마 안 가서 욕심많은 그들의 화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대기에도 세나비 붙고 도조가 붙어서 제가 가라 제가 가꾸고 거둔 기장이랑 조랑 강내기도 계량을 못 떼고 감자로도 끼니를 떼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서방 내는 여전히 어렵게 살았고 숯고이와 나무장사로 사철 뼈빠지게 일해 겨우 살아나갔습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화살맞은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박서방 옆으로 달려와 애원하는 듯 하더니 수북이 쌓아놓은 가락님 나무더미 속으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아래 장터 최보자네 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최보자의 아들은 나이 지긋한 방서방을 보고 대뜸 반말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리로 노루 가는 거 못 봤나? 그 당시 사회 제도로는 권세부치들이 농민을 보고 하대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더욱이 자기네 소작살이를 하는 바람에 더 말할 것조차 없이 하대를 하였지요. 못 보았습니다. 방서방은 깎듯이 공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자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사방이 조용해지자 노루는 나무더미 속에서 빛을 거리며 나와 고개를 수없이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방서방은 노루의 뒤 허벅다리에 꽂혀있는 화살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노루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그리 멀지 않은 골짜기로 내려가 조그마한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노루가 입으로 샘물을 머금어 상처난 곳에 발랐더니 피가 멎었어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노루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던 방서방은 그 샘물이 약수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방서방은 낮에 손을 찍혀 피가 나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노루가 하던 짓이 떠올라 그 샘물을 가서 샘물을 발랐더니 금방 피가 먹고 아픔도 가셨습니다. 방서방은 본 뒤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인지라 좋은 일을 보고는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샘물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친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찾아가서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약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날과 달이 흐를수록 늘어갔어요. 심지어 멀리까지 소문이 퍼져 백리 밖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차 샘물의 약효 범위가 넓어져 헌대나 피부병에도 좋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 새 없이 더욱 번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드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수터를 발견해 주었다고 그 약수를 방약수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래 장터에 사는 욕심 많은 최부자가 이 약수터에 눈독을 잔뜩 드리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관창과 짜고 샘터에 울타리를 박은 뒤 돈을 한 푼씩 받고서야 사람들을 들이는 장사판을 버려놓았습니다. 물론 방서방에게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지요. 최부자가 숱한 돈을 벌자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의뢰 방서방이 받아야 울타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자 최부자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방서방을 어디론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최부자는 관창과 짜고 방서방을 억지로 먼 북방 수자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방서방은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억울한 수자리 길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방서방 내 집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최부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방서방 내 살림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 최부자는 무슨 큰 도움이나 주는 듯이 방서방의 아내를 자기 집 더부사리로 끌어들였고 방서방의 연함은 살된 아들애는 애 머슴으로 데려다 공짜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최부자의 아내 또한 간사스럽기가 여우 같고 소갈머리가 고약하고 앙칼지기가 승량이 심보 같았습니다. 하루는 방서방의 아내가 옹베기 하나를 깼다 하여 모진 매를 때렸고 높다란 때려서 내리굴려서 심한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그러고도 상처입고 알아놓은 방서방의 아내를 놀고 먹일 수 없다 하여 내쫓고 말았지요. 방서방 내 모자는 다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로 돌아와 아들이 나뭇단이나 해서 팔아오는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해 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도무지 낫지를 않았어요. 그 유명한 약수도 돈 한 푼 없으니 멀거니 눈만 뜨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초여름이라 날도 덥고 몹시 가물어서 약수가 적게 나온다 하여 약수값도 배로 올리는 바람에 그것을 발라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서방 아들이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쉴 참에 너무 피곤하여 그만 잠이 소르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 곁에 와서 무엇인가 직신거리는 것이었어요. 얼른 눈을 떠보니 웬 노루가 한 마리 와서 건드리다가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방서방 아들은 후다닥 일어나 노루가 달아나는 곳으로 눈길을 주며 바라보았습니다. 노루는 저만치 가서는 흘금흘금 이쪽을 돌아보며 약수터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서 한 곳을 발로 비더니 입으로 물을 찍어 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방서방 아들은 전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 그곳으로 달려 내려가서 그 자리를 파고 샘물을 떠다가 어머니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말끔히 가셨어요. 방서방의 아내와 아들 또한 어질고 착해서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약수터를 알려주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아랫약수터로 찾아들어 얼마 안 가서 윗 약수터에는 사람들이 발길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날은 더 바짝 가물어 위의 샘물은 아주 잦아들고 물이 사라졌습니다. 최보자는 커다란 화수분을 잃은 셈이라 다시 엉큼한 흉계를 꾸며 아랫약수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떼를 지어 광가로 달려가 야단들을 쳐서 최보자도 어쩔 수 없이 쓴침만 삼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욕심쟁이 최보자는 방서방의 아들을 어르기도 하고 위협도 하여 끝내 윗약수터와 아랫약수터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보자는 밑천을 들여 아랫약수터에다 윗약수터보다 더 굉장하게 울타리를 갖추고 집까지 번듯하게 지어놓고 약수값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여름철 장마가 크게 들더니 골짜기 물이 나서 아랫약수터는 온통 물구덩이가 되어 약수효과가 없어졌어요. 반대로 윗약수터는 다시 맑은 약수가 알맞게 치솟아 약효가 좋아졌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윗약수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날마다 장이 선 것 같이 흥청거렸습니다. 아랫약수터에는 누구 하나 발길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도로 바꾸자고 할 체면이 못된다는 것을 아는 최보자는 차마 바꾸자는 말도 못하고 아래 위 샘터에 숱한 돈만 들이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니 분통이 터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수자리 갔던 방서방은 기한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하고 얻은 방서방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가며 식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루골이라 불리던 이곳은 지금은 약수골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을이 들어앉아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부터 노루가 멀리 사라졌고 노루 대신 약수터가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약수골은 방약수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면서 방서방에 착하고 어진 마음씨를 길이 전하고 있답니다. 자고 일어나 부자가 된 사람 옛날에 소금장수 한 사람이 낙위에 소금을 싣고 깊은 산골로 팔러 갔습니다. 온종일 이 마을 저 마을로 주로 찾아다녔으나 소금이 통 팔리지 않았어요. 소금장수가 돈을 벌지 못해 걱정하며 기운 없이 걸어가는데 해조차 져서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저쪽 산 밑에서 등불이 가물거렸어요. 소금장수는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작정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낯선 밤길이라 발보리를 조심하며 낙위를 끌고 겨우 그 집까지 갔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집에 닥자 주인에게 딱 한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집주인은 반갑게 맞으면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자니까 부인이 저녁상을 들고 왔는데 뜻밖의 고기 반찬을 비롯하여 맛나는 반찬이 많았습니다. 산골이지만 이상하게도 가난한 티가 나지 않았지요. 소금장수는 배가 고팠던 참이라 남기지 않고 아주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저녁상을 물리자 주인과 마주 앉아서 지나온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소금장수도 그만두어야 겠소. 아 팔도를 누비고 다니며 돈을 버니 좀 좋은 장사요? 주인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팔도를 누비고 다닌다지만 가는 곳이란 맨날 소금이 나지 않는 첩첩 산골짜기 게다가 때로는 몇십일을 가도 산뿐이고 동네가 없다오. 그러니 장사가 될 리가 없지요. 소금장수는 후하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면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돈 버는 방법을요? 좋습니다. 주인장 어서 말해보시오. 이거 소금장수 몇십년 하고 나니 이젠 신물이 다 납니다. 소금장수는 주인에게 바짝 매달렸습니다. 돈 버는 비결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어디 그대로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주인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인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가 칼을 갑시다. 칼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주인장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시는 거요? 소금장수는 벌어 화를 내며 주인을 노려보았어요. 어떻게 보다니요? 내 이래배도 양심은 있습니다. 비록 소금장사를 해먹을 망정 도둑질은 못합니다. 어림도 없는 노릇이죠. 나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군요. 아니 누가 도둑질을 하자고 했소? 왜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오? 이번에는 주인이 벌어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럼 칼을 갈아 도둑질을 안 하면 뭐 하자는 거요? 나 원 별 돈벌이가 다 있군요. 글쎄 도둑질은 아니래도 그러네요. 도둑질이 아니면 그게 도대체 어떤 돈벌이요? 돈 벌기가 싫은 모양이군요. 싫다면 관두시요. 하기 싫은 일 나도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소금장수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분명 도둑질은 아니라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도둑질이 아니지요? 참 여태 속고만 살았소. 한 번 아니라면 아니지 조면은 내 어찌 거짓말을 하겠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칼을 갈러 밖으로 나갑시다. 이리하여 주인과 소금장수는 바깥들로 나가 횃불을 켜놓고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칼은 한두 자료가 아니라 여러 자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열심히 칼을 갈았어요. 이었고 두 사람은 몇십 자루나 되는 칼을 다 갈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칼을 묶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어요. 집을 나선 주인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금장수는 따라가면서도 그 영문을 몰랐습니다. 궁금해서 도무지 견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인장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이제 다 왔소. 이 큰 소나무 밑이요. 자, 칼따발을 풀어서 그 칼들을 이 땅바닥에 묻으시오. 칼끝이 위로 가게 해서 칼 자루를 단단히 묻어야 하오. 아니, 주인장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게 바로 돈 버는 비결이오. 웬 말이 그리 많소? 어서 칼 자루를 묻고 단단히 밟으시오. 칼끝이 위로 가게 말입니다. 소금장수는 주인과 함께 소나무 둘레 여기저기에 칼끝을 위로 세워 묶으시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게 바로 돈 버는 비결이오. 웬 말이 그리 많소? 어서 칼 자루를 묻고 단단히 밟으시오. 칼끝이 위로 가게 말입니다. 소금장수는 주인과 함께 소나무 둘레 여기저기에 칼끝을 위로 세워 묶었습니다. 이윽고 그 일이 끝나자 주인은 소나무 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됐군요. 이번에는 저기 소나무 위로 비결이오. 웬 말이 그리 많소? 어서 칼 자루를 묻고 단단히 밟으시오. 칼끝이 위로 가게 말입니다. 소금장수는 주인과 함께 소나무 둘레 여기저기에 칼끝을 위로 세워 묶었습니다. 이윽고 그 일이 끝나자 주인은 소나무 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됐군요. 이번에는 저기 소나무 위로 올라가시오. 그곳에다 멍석을 걸쳐놓았으니 그리로 올라가시오. 예? 올라가서 도대체 무얼 합니까? 멍석 위에서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날이 새기 전에는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내일 아침이면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주인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소금장수는 조심조심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올테니 잘 주무시오. 주인은 횃불을 들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소금장수가 나무 위로 올라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소나무 가지에 멍석이 걸쳐져 한 사람이 자기의 알맞도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멍석 위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좀 이상한 일이기는 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잠을 정했습니다. 온종일 걸어서 지친 탓인지 소금장수는 이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었고 날이 환히 밝았습니다. 소금장수는 밑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소금장수는 참으로 뜻밖의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간밤에 그 주인이 와있었어요. 그리고 소나무 둘레는 벌겋게 피가 젖어있고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자 조심조심 내려오시오 돈벌이가 꽤 됐소. 소금장수가 나무 아래로 내려와 살펴보니 호랑이 늑대 곰들이 수십 마리나 칼끝에 찔려 죽어있었습니다. 주인장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허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는 모양이군. 이 산골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다오. 간밤에 사람 냄새를 맡고 찾아온 짐승들이 나무 위에 있는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다가 그만 떨어져 칼끝에 찔려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네? 소금장수는 이 소리를 듣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소름끼치는 꼴을 직접 보지 않고 세상 모르고 잔 것이 도리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칼로 어서 짐승들의 가죽을 벗깁시다. 오늘이 마침 장날이라 가져다 팔면 큰 돈벌이가 될 거요. 소금장수는 그제야 주인이 말한 돈벌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죽을 다 벗기자 그들은 아침밥을 먹고 짐승가죽을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장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죽을 사려 해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주인은 가죽판 돈 가운데 절반을 소금장수에게 주었어요. 자 이걸 받으시오 간밤에 수고 많이 했소. 소금장수가 받은 돈은 참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소금장수 몇 년을 해도 벌 수 없을 정도의 액수였지요. 소금장수는 어찌나 고맙던지 인사를 극진히 하고 주인과 헤어졌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큰 돈을 소금 대신 낙위에 싣고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고된 소금장사를 하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먹고 살 만큼의 많은 돈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어찌나 기쁜지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소금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장수는 자기가 돈을 벌게 된 간밤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제다 해주었어요. 그러자 친구도 돈을 벌 생각으로 산골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저도 돈을 벌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도 간밤에 그 소금장수가 한 대로 식혔습니다. 이해하여 친구도 칼을 갈아서 나무 밑에 세워먹고 나무 위 멍석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친구는 나무 밑을 내려다 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친구는 어찌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옳지 어서 내려가서 그 주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가죽을 벗겨 도망쳐야지 그러면 나는 그 친구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어서 내려가 주인이 오기 전에 치우자. 그러나 이 친구는 급한 마음에 조심성 없이 나무를 기어 내려가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밤에 묻어둔 칼끝에 찔려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개와 쥐 옛날에 한 동네에 개와 쥐가 살았습니다. 둘은 처음 만나자마자 뜻이 맞아 곧 친구가 되었어요. 개는 친구가 된 기념으로 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친구를 대접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쥐는 한껏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야 오늘 정말 잘 먹었어. 내일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맛있는 것 많이 줄게. 이번에는 쥐가 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음 날 개는 노래를 부르며 쥐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쥐는 개가 온 것을 모르는지 먼 삶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쥐야 나 왔어 뭐 하고 있니? 개가 쥐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쥐는 개가 온 것을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 보지 않았어요. 개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왔다니까? 쥐는 여전히 먼 삶만 바라보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쥐가 개의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개는 쥐를 보자 어제 일이 생각나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야 내가 어제 너희 집에 갔을 때 왜 아는 척도 안 했니? 쥐는 깜짝 놀란 신용을 했어요. 너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난 몰랐어. 어제는 내가 먼 산을 바라보는 날이었거든. 미안해. 마음이 착한 개는 금세 화를 풀었습니다. 그랬었구나. 개는 맛있는 음식으로 쥐를 대접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쥐가 또 개를 초대했어요. 개야 내일은 우리 집에 꼭 와야 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다음날 개가 쥐의 집으로 갔습니다. 쥐는 땅만 쳐다보며 개를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쥐야 나 왔어. 개가 쥐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쥐는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개는 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이 되자 쥐가 다시 놀러 왔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개는 기분이 몹시 상해 있었지요. 너 어제는 왜 아는 척도 안 했니? 쥐가 또 놀란 신용을 했습니다. 너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왜 날 안 불렀어? 개는 몇 번이나 불렀어. 그런데 너는 땅만 보고 있더라? 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어제는 내가 땅만 쳐다보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네가 부르는 걸 못 들었어. 미안해. 내일은 꼭 맛있는 걸 많이 줄게. 그 말을 들은 착한 개는 다시 음식을 차려서 쥐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개가 다시 쥐의 집으로 갔지만 쥐는 이번에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몇 번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쥐가 개의 집에 또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쥐는 수선을 떨었습니다. 개야 너는 어쩜 그렇게 착하니 친구 대접도 잘하고 개는 그 말을 대꾸도 하지 않고 따졌습니다. 너 어제 너네 집에 놀러오라고 해놓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 쥐는 능청스럽게 둘러댔습니다. 그랬어? 너 우리 집에 왔었어? 그런데 말이야 어제는 내가 하늘만 쳐다보는 날이어서 그랬어. 쥐는 또 얻어먹을 것이 없나 두리번 거렸습니다. 개는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거짓말 하지마 더 이상 안 속아. 개는 소리를 지르며 쥐한테 달려들어 허벅다리를 집게발로 꽉 물었습니다. 그놈 착한 줄만 알았는데 사납기도 하네. 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부터 개는 쥐하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금방망이 은방망이 이야기를 읽으니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만화로도 이 이야기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무엇이든 바라는 것을 말하며 두드리면 물건이 나오는 이런 방망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며 두드릴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고민입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에는 도깨비 방망이나 화수분 항아리 맷돌 등처럼 신기한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어려운 당시의 삶속에서 바라던 희망을 담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